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지진으로 다시 한번 평소 재난대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. 핵심은 72시간을 구조당국의 도움 없이 혼자서 버틸 수 있는가 여부라고 합니다. 어제 지진 발생 시 대응에 이어 오늘은 평소 재난대비 방법을 소개합니다. 김경일 기자입니다. 비권, 즉 대지진이 발생하면 전기와 수도, 가스, 통신 등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. 소방당국은 지진 재난 발생 시 개인이 72시간, 즉 3일 이상을 생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필수 비상식량으로는 식수는 개인당 하루 1갤런으로 최소 3일 분량을 준비해야 하고 음식은 통조림이나 곡물류인 에너지바 등 쉽게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. 재난대비 용품으로는 응급의료품, 호루라기, 마스크, 물티슈, 여벌의 옷, 장갑, 건전지와 라디오, 후레쉬 라이트 등입니다. 지진 발생에 대비해 차량 내 보관해야 할 것으로 물은 필수품이고 후레쉬 라이트, 소화기, 구급용품을 차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. 꼭 필요한 서류도 미리 사본으로 챙겨놔야 합니다. 여권, 시민권 증서 등 개인 신분 증명과 은행 예금이나 진문서 사본 등을 침대 밑이나 자신이 아는 공간에 쉽게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. 요즘은 카피본보다는 사진 찍어서 플래시 드라이브로 보관하는 그런 걸 많이 권하고 있어요. 그런 사본 같은 걸 준비해 놓으시면 번호만 넣으면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걸 준비하시라는 겁니다. 현금도 필요합니다. 단 20달러 미만의 화폐로 총 액수와는 관계없이 1달러, 5달러, 10달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 지진 재난을 대비해 가족과의 만남 장소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. 또 지진 대비를 숙지하고 있지만 막상 지진이 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녀와 놀이처럼 훈련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서로 계획을 세워놓고 평소에 아이들 손잡고 놀러 다니시면서 한 번씩 연습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. LA에서 비건이 발생할 경우 지난 당국은 도움을 먼저 주기보다 피해를 우선적으로 파악한 후 도와줘야 할 순서를 정합니다. LA 총영사관도 지진 재난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. 영사관 24시간 비상연락 전화나 아니면 한국의 영사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대응 요령은 물론이고 긴급하게 설치된 쉘터라든지 그런 쉘터 정보라든지 그런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각 기관들은 지진에 대한 공포를 키우기보다 만일에 발생할 대지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.